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주제 열 번째는요. 잉여와 사회 후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잉여라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후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 우리 크게 생산과 소비로 경제 주체를 나누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복, 만족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생, 사회 전체의 행복.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부가 좀 잘해보려고 개입을 했는데 대략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잉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재 5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동그라미. 최대 동그라미 있어요. 5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최대의 금액이에요. 만약에 여기 최소 금액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금액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최대, 옆에 적으세요. 최대 지불 용액.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거 willingness to pay라고 얘기합니다. WTP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용액이에요. 자, 그리고 2번은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이 잉여를 설명 드리고 설명 드릴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잉여의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소비자 잉여의 개념이 뭐였냐면 최대 지불 용액이었죠. 최대 지불 용액에서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운동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저도 운동을 지금은 정말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렸을 때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세대에서는 제가 좀 키가 되게 큰 편이었어요. 농구를 주로 했습니다.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일단 가장 힘든 운동이 제가 보기에는 농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축구 같은 거는 좀 하다가 쉬는 시간이 좀 있는데 농구는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센터를 주로 봤어요. 근데 센터의 특징은 리바운드를 받으러 저기 골대 끝까지 갔다가 여기 골대 끝까지 와야 돼.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농구가 제일 힘든데 농구를 한 두세 게임 뛰고 나면 너무너무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콜라를 한 병 사 먹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내가 진짜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콜라 한 병 있잖아. 5천 원이라도 내가 한 병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천 원보다 비싸면은 지금 목이 마르지만 아예 안 먹고 마라. 내가 좀 참고 집에 가서 물 먹고 만다. 내가 지금 콜라에 지불하고 싶은 최대로 지불하고 싶은 그 금액은 얼마예요. 5천 원이죠. 5천 원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앞에 가게가 있어. 그래서 아주머니 콜라 한 병 주세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천 원이에요. 라고 시장에서 시장에서 콜라는 다 천 원이죠. 그럼 천 원 내고 사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봐봐요. 제가 한 병에 정말 5천 원이라도 한 병 콜라 한 병 사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로 낼 수 있는 금액이 5천 원이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사 먹었어? 천 원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얼만큼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4천 원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5천 원에서 천 원 뺀 4천 원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4천 원을 뭐라고 그런다? 소비자 이익여라 그러는 거예요. 즉 최대 지불 용액과 시장 가격의 차이. 근데 자 보세요. 한 병을 마셨는데 아직 갈증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콜라를 마실 때는 저는 아까는 5천 원 내고라도 한 병 사 먹고 싶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갈증이 좀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목은 아직 말라. 그랬을 때 저는 두 번째 마시는 콜라는 나는 5천 원은 아니고 2천 원까지는 내고 마실 그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최대로 내고 싶어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 콜라를 위해서? 2천 원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천 원인 거예요. 그러면 사 먹겠죠? 사 먹어.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는 2천 원이죠? 근데 이번에는 천 원이죠? 그러니까 얼마? 천 원. 2천 원에서 천 원을 보면 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 원에 어떻게 소비자의 이익여가 생긴 거예요. 두 병째 사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점점 소비자의 이익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세 병째야. 세 병째를 먹을 때는 이제는 목마른 게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최대로 내고 싶은 금액은 겨우 400원밖에 안 돼. 이러면 이제 콜라를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 안 사먹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제가 최대 지불 용액에서 가격을 뺀 것이 이게 인여, 소비자의 인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5천 원과 그 다음에 4천 원과 400원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어 봤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수직축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병, 두 병, 세 병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수량인 Q, 퀀티티. 프라이스와 퀀티티를 나타내죠. 그리고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소비자가 한 병에 얼마, 두 병에 얼마, 세 병째 얼마를 얼마로 소비했냐를 나타냈잖아요. 바로 이게 뭐다?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즉 수요 곡선이란 건 뭐냐면 최대 지불 용액을 어떻게 해요? 연결한 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에서요. 수요 곡선에서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가격을 의미하지만 또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이 수량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액을 의미해서 이거보다 더 비싸면 안 사먹겠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겠지만 한 병 마셨을 때는 5천 원만큼 신났죠. 갈증이 막 너무너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병째 마실 때는 5천 원만큼이 아니라 한 2천 원만큼 밖에 신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증 해소가 이 첫 병째 병보다 덜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비할 때 느끼는 걸 효용이라고 하는데 효용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든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용의 뜻을 알았죠. 효용의 뜻을 알고 이 최대 지불 용의액을 연결한 선이 바로 수요 곡선을 의미한다. 이 높이가 곧 뭘 의미한다고요? 최대 지불 용의액이며 가격이며 그 다음에 그 효용과 편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수요량에서의 느끼는 편익과 효용을 그러면 이거를 자, 지금은 제가 한 병, 두 병, 세 병으로 띄워놨지만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도 팔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옆에처럼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의 소비자 인형은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소비자 인여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 위에 부분, 가격 위에 부분 그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액에서 가격을 뺀 것이 뭐가 된다? 소비자 인여가 됩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금액과 최대 지불 용의액이죠.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의 차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클수록 소비자 인여는 감소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 보세요. 지금 이런 수요 곡선이 있는데 똑같은 가격에서 이게 탄력적이면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것보다 더 탄력적이라면 소비자 인여가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인여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소비자 인여는 0이 되겠죠. 왜? 완전 탄력적이면 이게 완전히 누워버려서 이 빨간 선과 똑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자 인여가 아예 0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비탄력적일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소비자 인여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생산자 인여가 나와요. 생산자 인여.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소비자 인여를 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수머, 콘수머가 소비자죠. S는 서플러스, 서플러스. 서플러스가 인여란 뜻이죠. 생산자 인여는 이거는 PS라고 해요. 생산의 프로듀서. 그 다음에 인여는 서플러스, PS. 그 다음에 정의는 보세요. 이번엔 공급자가 어떤 지하를 판매하기 위해 수치하려고 하는 아까는 지불하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엔 공급자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하려고 하는 이거 동그라미. 최소의 동그라미. 52페이지에. 아까는 최대였는데 얘는 최소와 실제 가격의 차이에요. 자,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인여가, 생산자 인여가 줄어듭니다.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콜라를 만드는 회사 입장이라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병 만들 때는 비용이 4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 돈이 400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얼마나 받아요? 1,000원 받죠. 그러면 자기는 4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치? 여기 600원을 더 주잖아요. 그럼 이 600원이 공급자 인여, 혹은 생산자 인여입니다. 그런데 한 병을 더 만들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6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생산자 인여는 얼마예요? 1,000원에서 600원 빼면 400원의 생산자 인여가 생기겠죠? 그런데 3병째 만들 때는 비용이 1,200원이나 들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1,000원이죠?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안 팔죠. 왜? 비용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점점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해요. 대량 생산을 하게 돼서 수량을 많이 만들게 되면 비용이 감소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죠? 여기서 대량 생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한계 비용 체증, 비용은 하나씩 만들 때마다 체증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생산자는 하나씩 만들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대량 생산 그딴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비자는 아까 콜라를 하나씩 마실 때마다 효용이 점점 줄어들었죠. 점점점 하나 할 때마다 줄어드는데 생산자는 한 병 만들 때마다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까 효용이 감소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래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우선은 공급자는 상품을 만들 때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쓸데없이 대량 생산 그딴 거. 생산품을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감소하니까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아니라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잉여가 그러면 이 가격에 자 봐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어 놓으면 이것도 직선이죠. 그렇죠? 공급 곡선입니다. 우상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수치 금액 있죠? 최소 수치 금액을 있는 선이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상의 하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잉여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가격 아랫부분이 공급자의 잉여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교재 52페이지에 나왔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잉여 감소. 볼까요? 자, 이게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탄력적. 그러면 이 영역 있죠? 이 영역. 이 영역밖에 없잖아. 생산자의 잉여. 그러니까 생산자의 잉여가 줄었죠?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잉여 감소.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인 경우에 생산자의 잉여는 0이 된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총잉여는요. 뭐와 뭐를 합이냐면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의 합이 뭐예요? 총잉여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잉여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걸 후생이라고 해서 후생경제학은 이 잉여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사회에서 이 전체 사회에서 생산을 어디까지 해서 소비하고 생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잉여를 가장 높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총잉여, 즉 후생을 가장 크게 만들까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만약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서 팔면 여기가 Q스타라고 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균형점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까지 만들어야지 그 사회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것보다 적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적게 만들면 만약에 여기에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만큼 더 만들었으면 이만큼의 후생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과소 생산한 거죠. 이 사회가 최고로 만족하게 되려면 여기까지 만들어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더 많이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Q0까지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회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 상품을 만들 때 느끼는 효용과 만족감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고통은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위로 가고 수요 곡선이 아래인 이 영역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면 되려 비용이 효용보다 더 큰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이 사회가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54페이지를 보시면요. 최고가격제도 하고요. 즉 가격상한제하고 55페이지에 보면 가격하한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비자인이와 생산자인이와 갖고 후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여기에 1번에 보시면요. 가격 상한제, 최고가격제도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 당연하겠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일정 가격 이상으로, 가로주세요.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야, 100만원 너무 비싸니까 그냥 50만원만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임대료 상한제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우리가 가격 상한제, 최고가격제도 이렇게도 나오지만 아예 임대료 상한제로도 그냥 줍니다. 다른 거 뭐 예 없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임대료 상한제만 알면 돼. 그냥 가격 상한제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장 가격보다 낮게 동그라미. 자, 우리 교재 54쪽에 낮게 상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하며 자, 여기는 계속 밑줄 그세요. 시장 가격보다 높게 상한 가격이 설정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자,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 임대료가 그러면 가격 상한을 이 시장에서 형성된 100만원보다 낮은 50만원에 상한, 100만원보다 낮은 곳에 50만원이나 80만원 여기에 상한 선을 둬야지 100만원보다 높은 110만원이라던가 120만원을 상한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0만원인데 100만원이잖아요. 시장 가격이. 이거 너무 비싸서 더 싸게 받으라고 하는 게 가격 상한제예요. 근데 높게 하면 시장에서 100만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 상한제죠? 가격 최고 가격 제도죠? 그래서 이런데 이 가격을 설정할 때 더 낮게, 이 상한 가격을 설정할 때 낮게 설정해야 돼, 높게 설정해야 돼? 낮게 설정한다고. 이름이랑 이거는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제에서 상한제를 높게 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낮게. 이름이랑 이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 가격보다 낮게 상한 가격이 설정돼 있을 때 가격 상한지대의 효과가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설정이 되면 이런 효과는 일어나지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1, 2, 3, 4, 5하고 답이 5번에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돼. 그럼 답은 뭐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상한 가격보다 낮게 낮게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상한 가격을 설정했을 때 그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장기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공급 곡선이 있고 여기 수요 곡선이 있죠? 근데 시장 가격이 이런데 가격 상한을 어디에다 그었냐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여기에다가 상한을 걸었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봤을 때 공급이 여기 공급량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인데 수요량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얼만큼의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데 장기에서는 왜 장기에서는 왜 더 심각해지냐면 장기에서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더 완만하게 되겠죠. 그죠?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그러면 자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초과 수요가 이만큼 되겠죠. 요거보다 더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완만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겁니다. 장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기가 되면 이게 지금 임대료를 받아도 원래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만원 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전환시켜 버려요. 상업용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초과 수요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품의 질을 저하를 시켜. 무슨 뜻이냐면 상품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제 50만원으로 100만원 받다가 50만원 내려갔는데 이 임차인이 고장에 나가서 저 임대인한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사장님. 했더니 사장님이 그냥 나가세요. 지금 줄 섰어. 50만원에 여기 초과 수요가 있다면서요. 50만원에 여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주셨으니까 그냥 나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럼 점점 질이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되어 최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다. 최고 가격뿐만 아니라 여기는 시장 가격보다도 애초에 시장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요렇게 됐죠? 요게 가격 상한제라 그러잖아요. 그럼 원래 임대료를 여기까지 임대 상한이 여기니까 여기가 50만원 이게 100만원이라면 50만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암시장 형성되어 정말 여기에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수요국서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100만원보다도 50만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고도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이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되면 요 가격보다 상한제는 50만원까지 받으라 그랬지만 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왜? 요기에서 수요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한 사람 급한 사람 들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사중손실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한다. 자 지금 여러분 사중손실이란 말 나왔죠? 요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의 후생손실을 우리가 사중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원래 지금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요. 지금 원래 그 최저가격제 실시 안 했을 때는 지금 여기가 소비자 잉여고 A가 B가 생산자 잉여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후생은 뭡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자 요만큼을 우리가 어 전체의 사회 후생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가격상한제를 여기다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격상한을 여기다 대면 시장에서 공급되는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공급량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밖에 공급을 안 하겠죠. 그죠?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공급을 여기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원래 소비자 후생은 이 정도였고 그리고 생산자 잉여가 요렇게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가격상한을 했더니 가격상한을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여기까지밖에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요 이전에 있던 F하고 G역이 있죠? 요 영역은 어떻게 해요? 그냥 후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회적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둘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 없어졌잖아요. 요 없어진 요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데드 웨이트 로스라 그래서 사중 손실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초과부담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 부분. 그러면 자 각각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원래 자 원래 소비자는 C하고 F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소비자 잉여에 C는 그대로였는데 F는 없어졌어요. 대신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D만큼이 누구께 되냐면 이제 시장 가격이 여기니까 시장 가격이 윗부분이 소비자 거 아닙니까? F를 잃어버린 대신 D를 얻게 됐죠. 너무 지저버렸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소비자 잉여가 원래는 이만큼 이었는데 CF였는데 이제 소비자 잉여가 CD가 됐어요. CD가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소비자는 F를 잃어버린 대신 이 D만큼을 원래 여기가 생산자 잉여였잖아요. 생산자로부터 뺏어왔죠. 뺏어온 건 아니지. 생산자로부터 가져온 건데 그러면 자 여기 소비자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의 후생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D가 F보다 크다면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F가 크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54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제일 밑에 줄에 소비자 뒤에 줄에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생산자를 볼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는 원래 이렇게 최초에는 DEF DEG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가격 상한제가 실시가 되니까 이 G는 아까 사중 손실로 없어졌죠. 그리고 이 D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방금 전에 뺏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 E밖에 없죠. 그죠? 그 후생이 생산자는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요. 생산자 임대인의 후생은 반드시 감소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죠. 어떤 크기에 비해서 다시 보면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AB 이 면적이었어요. 즉 A가 CF고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A가 C 더하기 F고 여기 생산자인 B가 D 더하기 E 더하기 G 이렇게 되어있었죠. 그러면 가격 상한을 실시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빨간색 영역 F하고 G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초과부담으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인여는 어떻게 여기에 CD 여기가 지금 소비자 인여가 됐어요. 그리고 생산자 인여는 이 영역만 생산자 인여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우리 교재에 보면 55페이지에 알파벳으로 여기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이거를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어떤 가격이 결정됐을 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윗부분이 소비자 인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장 가격이 여기였다고 내려왔잖아. 여기 윗부분이 생산자 인여고 생산이 된 거래가 된 거에 나머지 부분 균형점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중손실 초과부담 데드웨이트 로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 아셨죠? 자 그래서 사중손실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교재 보시면 총인여는 언제나 감소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기 55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왜냐하면 총인여는 사중손실이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소해요. 그러면 임대인의 인여는 후생은 언제나 감소한다. 맞죠? 임차인의 후생은 언제나 감소한다. 그럼 틀리죠. 왜? 아까 봤잖아요. 임차인의 후생은 이렇게 사중손실로 잃어버리는 F와 그 다음에 공급자로부터 가져오는 D의 크기를 비교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가 막 분석도 하고 막 이런 짓 했죠? 이거는 어느 경우에만 가격 상한제가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격 상한이 높으면 이런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이제 최고 가격제가 아니라 최저가격제 가격 하한제입니다. 이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최저임금제도 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제도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번에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가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이것도 이름이랑 반대죠? 하한제도인데 더 높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더 미치겠어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분석은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자 최저임금제 효과가 아까는 초과수요였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아까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의 차이점은 최저임금점은 원래 시장 가격 임금의 시장 가격이 시장에 형성된 임금이에요. 그게 여기 했었는데 선이 어디로 가? 위에 가잖아요. 위에. 위에 가니까 여기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거죠.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제도화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비자발적 실업.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가 공급곡선이고 여기가 수요곡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프 보면 뭐부터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축을 보라고 그랬죠. 이게 PQ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W가 웨이지 웨이지예요. 임금 그 다음에 L은 레이버 그래서 노동공급을 의미합니다. 노동양을 의미해요. 노동공급량 그러니까 노동수요량도 되겠죠. 노동양을 의미해요. PQ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장이냐면 그냥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요소시장이에요. 요소시장 생산요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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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요소시장이란 건 노동을 고용하는 시장이죠. 그러면 소비자가 여기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수요곡선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공급하는 게 여기서는 누구다? 가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 그 임대료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지금 요거 공급곡선이고 수요곡선인데 임대인들이 주로 기업들이 아파트를 공급하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수요곡선이었잖아요. 수요곡선의 주인을 보호를 해줬어요.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생산물 시장이니까 그런데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주체가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곡선의 주인을 보호해줘야 돼. 공급곡선의 주인을 보호해줘야 돼요. 공급곡선의 주인을 보호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가계고 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초과 공급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실업이 증가한다. 무슨 뜻이냐? 지금 가격 하한지에서는 이 가격보다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00원인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시간당 만원을 줘야 돼. 더 높이 받은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자 기업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일하겠다고 이제 월급이 올라갔는데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일하겠다고 공급하겠다는 사람은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업이 발생한다. 두 번째 암시장이 형성되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아까 되게 유사하죠. 암시장이 형성돼서 자 원래 최저임금은 이만큼인데 암시장이 형성되면 자 지금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들 나는 밥만 먹여주면 일할게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암시장이 형성돼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 정도 받고 이랬었는데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저소득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득이 되게 낮은 사람이죠. 변호사라던가 회계사 이런 고소득 직종은 이런 최저임금 같은 거 없어도 그냥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최저임금에 걸리는 사람들 정말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고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야 미안한데 내가 국가에서 더 받아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너 그만 둬. 이렇게 되려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안정적인 폐의를 받게 만들려는 이 최저 임금제도가 되려 실업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까? 저소득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중손실이 발생해서 사회후생의 전체가 감소해요. 똑같아요. 그 원리는 어디?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원리를 보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중손실은 어디에서 일어나서 F하고 G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공급곡선이고 요게 지금 수요곡선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기업에 이거를 수요는 요거 언제나 줄게 돼 있어요. 언제나 줄게 돼 있어.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누구한테 뺏어온 거야? 요 D를 요 D를 우리 가게가 공급자인 가게가 수요자인 기업으로도 뺏어온 게 요 D인데 요 D의 크기가 G보다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56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도 56페이지 보세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니까 누구라고요? 여기서 생산자는 가게예요. 노동자 소멸하는 G보다 G가 크다면 증가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총잉여는 여기 후생 손실이 요 F하고 G 부분이 후생 손실이니까 언제나 총잉여는 감소하죠. 그죠? 그리고 3번에 보세요. 3번 소비자 잉여는 언제나 감소한다. 맞죠? 이 소비자가 누군데? 기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의 잉여는 언제나 감소해요. C로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임대료 상한제하고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사중 손실이 발생해서 후생이 감소한다. 이 얘기도 아까 똑같죠? 결론은 제가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옷방 마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요? 옷방 마을에서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가격이 자원을 배분해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신성한 존재예요. 가격은 이 시장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는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이 가격을 건드리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되려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려 나빠질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리 임대료 상한제가 어디에서 실시가 되고 있냐면 미국 뉴욕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한 번 살기 시작하면 안 빠져나가서 사람이 죽어야지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지 그래야지 빈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그 임대료 상한제가 얼마나 해로우냐면 뉴욕 항북판에다가 미샤일로 공습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제도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최고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해고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도 있어요. 암시장에 형성돼요. 진짜로 암시장 그래서 보험도 제대로 적용 못 받고 더 열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잖아요. 어떻게 장점이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득을 보는 저소득층도 분명히 생기겠죠. 이걸로 인해서 보호받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둘 다 핵심 예제 1번 보시면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고르시오.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잉여도 증가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고 공급자 잉여하고 예약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잉여가 감소하니까 둘 다 틀렸죠. 3번에 소비자 잉여를 증가하려는 정책은 사회 전체의 자원부 회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줄였었죠. 그렇죠?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게 맞아요. 왜 맞는지 조금 이따 보고 이것부터 볼게요. 가격 상한제 실시하면 수행 감소하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요렇게 공급 요렇게 수요곡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시장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 해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겠죠. 근데 자 이제 공급이 감소했댑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S- 그럼 시장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면 요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얼만큼 밖에 안 돼요? 요만큼 밖에 안 되죠. 아까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공급이 감소해서 즉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여서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오케이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2번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소득층 원룸에 균형 임대료 이거 상한제겠네. 그죠? 높은 수준에서 자 뭐라니까 균형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임대료를 정했을 때 효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답은 1, 2, 3, 1, 2, 4, 5 열심히 읽어볼 필요 없어요. 뭐를 찾아야 돼? 그렇지 임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문제 풀 때 어떤 분들 계시냐면 일단 이걸 봐야지 높은 수준에 있는지 낮은 수준으로 정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읽고 읽고 나서 지금 오른 거 찾는 건데 여기서 보면 더 악화된 것도 만약에 이거를 낮은 수준하고 했으면 이것도 맞는 것이 될 거고요. 이거는 낮은 걸로 해도 이건 어차피 틀렸겠네.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틀린 거 아닙니까? 임차인의 후생은 반드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괜히 이거 보고 고민하다가 이거 두 개는 막는데 두 개는 틀리네. 어느 게 답이지? 이런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효과가 아예 안 생긴 되니까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니까 문제 이렇게 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지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답이 3번 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3번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인데 아 이거는 제대로 효과가 이제 발생하겠네요. 최저임금제인데 높은 데에다가 설정을 해놨습니까? 틀린 거 고르랍니다. 그러면 자 고용하는 기업의 후생은 반드시 감소한다. 맞죠? 기업의 후생은 반드시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노동자의 후생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사회적 후생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거는 아니죠. 사회적 후생은 노동자의 후생은 증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중 손실이 발생해서 사회적 후생은 반드시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저임금 취약계층이 더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하죠.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죠.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저임금제 실시할 때 나타내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일자리가 있는 미숙년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럴 수 자 여기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현재 있고 보호받는 사람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 맞고요. 청소년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청소년이나 이런 취약계층 한테 더 해롭다 그랬어요. 답이 2번이네요. 고용주가 불법 고용을 시도할 가능성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수증이 상승하여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것도 맞죠.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높아진다. 노동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니까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여의 뜻이 뭔지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먼저 소비를 할 때 효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산할 땐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정확한 이해 없이도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을 거예요. 뒤에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걱정 마시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임녀의 뜻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고임금제 가장 조심해야 될 걸 높게 설정한 게 어떤 건지 낮게 설정한 것이 어떤 건지 그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있죠. 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